이것은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이걸 현실화시켜야 할 텐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변호사를 개업하겠다 그래서 약한 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청년 이재명의 일기는 미래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왔고 지키고 있고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재명은 합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제1번 이재명하게 된 후 지켜왔고 지켜온 전파 지켜온 전파 매우 바람로 전파 제2번 이재명 제2번 이재명